네, 여러분 저는 지금 UI의 2017 세계건축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 행사는 건축계의 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약 7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요. 이번 행사를 위해 각국의 건축 거장들과 약 3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. 9월 3일부터 7일까지 세계 최신 건축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됩니다. 이번 행사의 주제는 도시의 혼이라는 주제인데요. 도시의 혼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UI의 2017 세계건축대회 행사였습니다. 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. 도시건축에 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